4월 30일 10시 44분 첫 번째 주에 M가가 아니지 첫 번째 주에 뮤직빙클을 맞추고 그리고 첫 번째 팬사인회를 하고 온 날이다 오늘은 되게 오늘은 되게 재밌는 일들이 많았었는데 확실히 대면 팬사인회를 하니까 느낌이 다른 것 같다 좀 팬사인회를 보통 영상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만큼 실제로 하니까 뭔가 에너지도 훨씬 더 와닿고 뭔가 오히려 되게 뭔가 피곤했던 시기들을 뭔가 날려주는 듯한 이제 행복감이 들었던 것 같다 그래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근데 너무나도 아쉽게 시간이 상황 때문에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앞에 이제 가림막 같은 것도 있어가지고 제대로 교관을 못하는 게 너무 아쉽긴 했지만 그만큼 이제 시대가 좋아지고 이제 훨씬 더 대면 팬사가 온라인보다 많아질 날들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거다 그리고 그만큼 요금 활동이 이제 두 번째 음반이 끝났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인기가 오고 그리고 쭉쭉 이제 다시 가는데 그만큼 요금 활동이 재미있는 것 같다 되게 즐겁고 행복해서 뭔가 무대도 멋있고 하니까 하는 내내 보람도 드는 것 같다 요즘 엔지니 여러분도 이렇게 실제적으로 뭔가 교감을 하는 이제 활동이다 보니까 그만큼 비활동기에 비해서 너무나도 이제 심신이 한점이 되고 어 치유를 받는 시기인 것 같다 그래서 행복하고 음 되게 힘든 일정 속에서 바쁘게 지내고 있지만 그런데도 엔지니 여러분들이 함께 있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음 심신이 항상 매번 생각하는 것 같다 그만큼 매일 음 좀 리플레쉬하는 개념으로 되게 뭔가 어 많은 생각들을 하는데 그만큼 생각이 또 많아지는 주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좀 더 좋은 분들을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생각이고 그 이외에도 아직 지금 첫 번째 패스인데 대면 패스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 음 네 그만큼 음 기대가 되고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길 바라며 이번 활동 재밌고 음 즐거울게요 잘 끝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활동기 중간에 찍은 제 영상의 첫 번째 주 어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 끝